야나기사와 엘토 색스폰 002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침대가 많이 생겨서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먼지나 스프링에 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세척하고 소독해서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수리를 맡겨 주셨습니다. 깔끔하게 수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양사와 002 엘토 색스폰 전체 키를 분해를 했고요. 보시는 것 같이 침대와 먼지 그리고 니들 스프링에 녹 등이 많이 썰어 있습니다. 환경 소독기슈로 1차적으로 침대를 제거를 하고요. 2차적으로 전체적인 물세척을 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키부분은 패드 클리닉을 통해서 패드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수리를 할 겁니다.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